시장의 이슈를 통해서 투자의 맥을 훅 짚어보는 이슈 훅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높여드릴 심종섭, 윤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미 증시에 이어서 우리 증시 역시 상승 피로감 때문일까요?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오전장의 양도세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시장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표님,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도 있었는데 어떻게 한줄평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10억에서 50억으로 양도세가 변경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 좀 큰 힘을 불어다 줄까 싶었지만 사실 뉴스 발표 전후로 증시가 크게 낙폭이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영향은 저는 크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다소 좀 혼저세가 이어졌던 그런 시장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 못 미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장에는 어쨌거나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큰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심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동안 상승으로 인한 당연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을 좀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내년을 생각하고 내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에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좀 피곤하겠지만 오히려 기회의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요? 핫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대규모 확장을 앞둔 가운데 더욱 저렴한 모델이 출시되는지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현대차와 기아도 자동차 매출 글로벌 탑3를 굳히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황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인지 그에 따른 전망과 함께 수혜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 대표님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대규모 확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크기로 확장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의 대규모 확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2천만 원대 저가형 전기차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초에 스타링크 관련해서 데이터 보안 문제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기가 팩토리 3단계 확장 계획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중국 내 테슬라의 제조 능력을 연간 200만대로 2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제조 능력을 키운다면 한편으로는 테슬라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현재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들하고 경쟁이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에서 수익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업체 대상으로 봤었을 때는 경쟁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견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움직임을 디테일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입지는 조금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을 살 때에도 자국 기업들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본다고 하면 그런 상황 안에서도 충분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매출적인 상승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기회의 시기도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시사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 많이 매수한 그러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의 행보 그리고 발언 하나하나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심 대표님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라든가 테슬라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반디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지난 7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순 매수 규모가 454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순 매수 2위인 ETF SPY를 앞서는 것이고요. 참고로 SPY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술을 추정하는 ETF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오랜만에 해도 주가가 한 12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 올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인도량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특히 골드만삭스 등 월가에서는 4분기 이익 전망치를 55% 그리고 24년 이익 기대치를 43%까지 낮춰졌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전기차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덕보적으로 좀 1위의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 X로 개명이 되었지만 이런 인수를 통해서 언론에 많이 등장한 것도 테슬라 주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잦은 언론 노출과 유명세 그리고 거래에 늘어나는 테슬라의 전기차 또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테슬라에 대한 관심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테슬라 주가 차트도 나왔지만 100%가 훨씬 넘는 강한 상승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봐야 될 것은 향후에 테슬라의 주가라든가 수익성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증거원과에서는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테슬라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테슬라도 유명하지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CEO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가 됐던 것은 테슬라의 가장 큰 이슈인 경영자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영자 리스크라고 한다면 우리 간부 그리고 CEO가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토대로 주가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하나의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리스크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 테슬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경영진 리스크, 경영자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관심들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실적들이나 아니면 판매, 지연 때문에 다소 주가의 악영향을 좀 끼쳤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낌을 본다면 테슬라는 2023년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악영향 주가의 악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2024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꺾어서 올릴 수 있는 상방에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뒷받침될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은 테슬라가 차세대 먹거리로 전기차를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로봇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할 것을 대비를 한 아마 포지션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 작용을 조금 보여주는 그래서 매출이 크게 빠지지 않고 성장했었을 때에는 로봇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테슬라도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좀 분석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고 로봇 쪽까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